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그 다음 여러분 과거 시제에서 화살표가 쭉 와서 조동사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 신기한 건데요 신기하다기보다 이거 알면 너무 편해지는 건데 뭐냐면 조동사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약한 표현이 된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 말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거든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살짝 과거 표현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약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성태 오빠 영화 보고 싶어요 이렇게 현재 시제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 지금 당장 나랑 영화 보러 가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빠 제가 오빠랑 영화 보고 싶었는데 싶었는데? 과거에 내가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보고 싶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거형으로 말했어 그럼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너 지금 당장 짐싸 지금 영화 보러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나 적극적으로 지금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과거 뭐 약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싶어요 늘 현재 시제는 되게 직설적으로 여러분 딱 꽂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재 시대는 뭐 진리를 표현할 때 쓰인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이제 설명 듣게 될 텐데 불변의 진리 이런 거를 뭐 나타낸다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튼 여러분 살짝 과거로 표현하면 약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에서 여러분 can이 있고 will이 있고 may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would, could, might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들이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과거 시제로도 쓰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약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I will 하면 내가 뭔가를 할 거야 되게 그 의지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I would 하면 뭐 할 것 같은데 이런 뜻이 된다고요 살짝씩 톤 다운이 된다고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건데 I could do it 하면은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한 발 빼는 그게 된다고요 이거는 사실 시제가 과거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약해진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can, could 해가지고 will, would 해가지고 이걸 다 따로따로 뜻을 단어예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과거 시제는 이게 약한 표현이 된다는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는 굉장히 뭐 존댓말도 없고 그냥 서로 막 맞먹고 막 그냥 야 이 성태야 막 뭐 이렇게 막 하는 이건 완전 상놈의 언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배울 때 그랬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한 표현이 살짝 이렇게 공손한 표현 예를 들어 will you pass me the book 그 책 좀 나한테 갖다 줄래? 이건 will을 썼으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would you pass me the book 이렇게 보통 please까지 이제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공손하고 약한 표현 그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would, could, might 이거는 조동생의 과거형은요 되게 좀 여러분 격식이 있거나 내가 예의를 차리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화할 때도 사실 누구 비즈니스 관계하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미드를 보더라도 would, could, might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사실은 과거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 자체는 이제 과거형인데 의미 자체는 그냥 약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지금 빠가왔죠 외울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조동사에서 가정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법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법이요 이거 뭐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가정법은 그냥 조동사의 하나의 파트예요 자 조동사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렸냐면 약한 표현 과거 약한 표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한 표현이 가정법에 고스란히 쓰여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가정법이 뭡니까 가정에서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가정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만약에 뭐 뭐 한 뭐 해 과거 했었다면 이런 어떤 가정의 상황이라고요 가정의 상황은 확신에 차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법을 잘 보시면은 조동사의 과거 시제 약한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가 뭐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우리가 뭐 외우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과거 시제가 약한 표현인데 실제로 이게 현재거든요 그냥 약한 표현을 하려고 과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봤을 때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정법은 여러분 이거 진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가정법이 그런 어떤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이제 갖다 썼어요 그리고 접속사에서 if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동사의 과거 시절에서 약한 표현을 쓴 다음에 그 앞에다가 if절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그냥 가정법의 전부입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좀 굉장히 빠르게 이 표 하나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시제, 분사, 가정법, 접속사, 수동태 이게요 여러분 목차 펴놓고 보시면 알 테지만 모든 영모법 책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끊어지지도 않아요 서로 이렇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끊어진다고요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훨씬 재밌어져요 이 표는 뭐 여러분 책에도 있고 공신닷컴 강좌 첨부파일로도 여러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받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또한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공부할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 본강의는 시작도 안 했어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기계처럼 무식하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문법 부담을 10분의 1로 줄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약속 저는 지킬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법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신감을 제발 그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 경쟁 박터지는 이 대한민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우물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로 여러분의 꿈을 펼치자고요 여러분의 이 잠재력에 비하면 여긴 너무나도 좁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원래 10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영어를 통해서 100, 1000 그 이상까지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 어떤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이 서울에 살건 어디 살건 시골에 살건 다 필요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떤 순간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그리고 최소한 공신멘토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없어도 저 강성태만큼은 항상 여러분들 편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알차고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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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